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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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페어웨이도 굉장히 넓고 그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출발할게요. 위가오! 고고고! 자 단양시시인데요. 단양시시가 아니지. 대오 단양시시인데 여기가 이름이 오시다시시였던 곳인 것 같습니다. 티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는 세부님. 스크린에서 11 언더를 쳤던 하지마! 세부님 되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있는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어저께 저한테 자랑했어요. 우측으로 굽어지는 곳이고요. 대략 300m 좀 되겠습니다. 쵸우 집완대의 아 역대권 굿샷 오 방향 좋고 자 세번째로는 분당 김프로님 되겠습니다 세분이 잘 쳤구요 약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름 날씨인데요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오른쪽으로 갔군요 해저드 아깝네요 해저드 그 다음에 수직 인프로는 요즘에 드라이버를 새로 바꿔서 굉장히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골프장 염통댕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 이것도 우측으로 죽나요 일본어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대오다 냥씨는 보시는 대로 우측에 저런 것들이 옆에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큰게 있더라구요 또 저런 것들을 이제 하는거고 우측에 이제 9번호에서 2온이 가능한 요 호수가 있는데 또 괜찮은 것입니다 아까 염소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스크린이나 이런걸 보면 굉장히 거리가 좀 짧으면서 스칸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어쩐지 저기 염소 소리가 났는데 흑염소가 있네요 저쪽에 아 키우는거에요? 흑염소 흑염소가 있습니다 볼이 이렇게 있는데요 볼이 두개가 있네요 지금 핀이 백핀입니까? 핀이 왜 안보이지? 백핀입니다 저 빨간맛고 하나 백핀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있구요 해저스티에서 120을 본다고 하네요 일본어를 봤을때는 그렇게 페어웨이가 넓지는 않습니다 요게 제보님이 짐볼인데요 제가 짐볼은 저기 있네요 백핀인데 핀이 안보이네요 백핀인데 핀이 안보이네요 핀이 어디있을까요? 아 바로 여기군요 투그린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요쪽에 그린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그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제보는 여기 있습니다 거리로는 한 70정도 밖에 안 돼 보이는데 네 70정도 밖에 안 돼 보입니다 70정도 보겠습니다 58도 갖다 주세요 자 그래서 분당김 프로님은 저쪽에 계신데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치우고 계시고 남의 수지 김 프로님도 저쪽에서 치우고 벙커에 빠져가지고 일단 분당님 프로 김 팀장님이 샵되어 있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잘 쳤는데요 어머 나이스온 물에 빠졌지만 잘 쳤어요 자 수지김 프로님의 샵 1번 홀부터 벙커샷을 하고 있네요 1번 홀부터 벙커샷 잘 칠까요 아 아 나왔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보님의 샵 이게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액정을 뭔가를 하는 기술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빛이 부실 때도 칠 수 있는 거 아 아 이게 일로 가버리네요 예 뭐야 이거를 외치고 있어요 자 저도 여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가 되게 무거워요 지금 여기가 살아있었어요 여기가 살아있었어요 왜요 그냥 가볍게 한번 펴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미터에요? 여기가 몇미터에요? 어디요? 여기가?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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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벙커 왼쪽에 있습니다 아 지금 뭘 쳤는데 볼은 안 보이고 날아가는 볼은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가 뭐 그리는 되게 쉽다고 하는데 골프장에다 그렇잖아요 뭐 쉽다고 잘 치시는 데는 별로 없죠 1번 홀이었으니까요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잘 쳤네요 제볼은 요 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한 발 정도 되네요 오늘은 신입 캐디가 같이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님은 또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저쪽에서 치고 보이진 않죠 날아오고 있어요 휙 지나가네요 자 빠르게 퍼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핑계 같은데? 먹어야지. 저거는 뭐예요 현대 형님 두개 치신거 아니에요 왜 두개 쳐 거기 살아있었어 아 치고 나니까 일단은 킹코더가 무겁고 광각 비율이 달라서 초반 영상은 좀 이상하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쳤네요 잘 쳤어요 많이 굴러갔네요 잘 쳤는데 이게 그런 거군요 잘 쳤어요 했는데 많이 굴러가고 안 굴러가는 거 이건 살짝 뒷당이죠 열두 발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가 우측이 좀 있나요 우측이 높아요 네 살짝 있게 아주 살짝 네 오케잉은 충분히 밟을 갔습니다 틀이봐야죠 자 오늘은 안올립니다 자 이번 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코스가 인아웃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운틴 마운틴 코스 마운틴 코스입니다 마운틴 코스에서 김팀장님이 해제되어 빠진 줄 알았더니 볼이 살아있어서 볼을 놓치게 되겠습니다 왼쪽 해제도 오른쪽 볼이 아 왼쪽으로 보내버리네 응 아 아 아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살짝 드로가 걸렸구요 어차피 8 5니까 여기가 약간 서비스 호울의 개념 인것 같은데 430 m b 5 5 입니다 그냥 파만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치면 되겠죠 연습 안했다고 엄살을 떨더니 드라이버를 이렇게 멋지게 쳐주네요 미국에서 몰래 백을 안 가져간 것 같은데 자 수지 김 프로님 오늘 깔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맨날 최길로이 님이 깔판으로 있었는데 오늘은 최길로이 님이 없죠 제가 이제 왼쪽으로 드로우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앙에서 살짝 우측을 보고 쳐야 되겠어요 아 잘 쳤어요 역시 에픽 드라이버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여기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우측 앞이 여기가 그 수도권에서 포천 쪽에 일동 레이크 라든가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쪽이 이제 그 접대형 골프장 이라 그래서 굉장히 페어웨이도 넓고 뭐 그런 골프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하지 않느냐 적대형 골프장 페어웨이 넓고 그런 곳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여기서 안나오면 안되는거죠 여긴 무조건 잘나와야죠 그렇지요 그래도 아무튼 요런것들은 어차피 골프장에서 깎은거고 저쪽에 있는게 조금은 들어긴 한데 괜찮네요 호수도 예쁘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염소가 또 어딜 저쪽에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도네요 염소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꿔? 그래서 요렇습니다 앞이 그래서 거리는 여기서부터 260m 지점인데 여기에 골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저는 드로우가 걸렸으니까 저 앞에 있네요 저 앞에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대략 한 220m 정도 되버려요 5번이나 유틸리티를 들고 가야 되겠어요 5번하고 저는 5번 아이언하고 유틸리티를 들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세월이가 그 다음에 앞팀에도 지금 사람이 있네요 앞팀에 사람이 있습니다 수지 김 프로님의 샷 일본으로 해서 양파를 했는데 든든한 깔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드캐디가 한 분이 더 있어서 아 요게 그거구나 요게 해저드티야 요게 해저드티네요 난 그냥 밤소리가 아이고 요거 맞고 떨어졌네요 어디갔어? 요기 보리 하나 있네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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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멀리쳤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220m 인데요 지금 라이가 놓여있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벙커도 많고 220m 인데 그냥 아이언으로 공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언으로 공략을 해서 일단 앞에까지 보내는 다음에 아이언으로 공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양쪽에 벙커가 많아서 아이언으로 공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언으로 공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약간 타뿐이 났는데 확실히 1번홀 2번홀은요 몸이 안풀려있는 상태로 치기 때문에 저런 우드같은거 치는게 그렇게 썩 좋은게 아닙니다 지금 뭐 뒤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아마추어들은 몸을 안풀고 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몸을 안풀고 치기 때문에 저런게 선택이 과연 좋은 선택이냐 이렇게 봤을때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세번째 자세가 1,2,3번홀까지는 더블이나 보기 파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만 해 놓는 걸로 하고 한 2번을 3번을 지나면 몸이 풀리니까요 그때부터는 공략을 제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저기 라이트 옆에 있죠 거리도 많이 남았어요 저 옆에 저 옆에 볼도 볼쪽으로 가야되는데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쳐야되는데 오비네요 오른쪽 오비라 그랬는데 오비 저 안좋은 곳에서 오비를 내네요 굉장히 안좋은 곳에서 오비를 냈어요 한 번 더 치는데 한 번도 오비라면 이건 끝장입니다 저 일단은 그냥 경사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레이업 개념으로 가야됩니다 레이업 몇 미터에요? 140이나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나올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앞핀인데 이게 제꺼 아닌가? 지금에 와서 오비린이라고 저 54도 갖다 주실래요? 좀 짧게 가긴 했는데 괜찮네요 딱 치기 좋은 크롭을 선택해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왕고 캐디가 보조 캐디를 지금 자기가 운전만 하고 표조 캐디를 맹훈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보 sailors 쇼 아 크다. 크다.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딱 맞네. 딱 맞다 이거. 아 이게 다가 왼쪽으로 좀 당겨지는 듯한 기분이 납니다. 이게 지금 똑바로 쳤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당겨진다는 거는 당기고 친다는 거죠. 클럽을 열어주지 못하고 윌리스가 되면서 다치는 거예요. 자, 쓰리원입니다. 쓰리원. 일단 저는 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치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보님 생크나무 오비입니다. 오비. 요런 걸 한마디 탁탁해주면 생크가 잘나죠. 아 생크의 불안을 무릅쓰고 치니까 왼쪽으로 당겨졌죠. 괜찮아요. 옴만 되면 됩니다. 옴만 되면. 수직인 필요는 저쪽 가있네요. 자, 옆에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요. 기가 막히게 붙여놨어요. 해저드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건 넣으면 팝니다. 근데 여기 어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여기 그냥 투원으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조직인 프로님. 이상한 데서 계속 치고 있죠? 졌다. 오, 좋아. 오, 좋아. 오, 딱 썼어요. 오, 멋있는 샷. 거리는 맞았는데 왼쪽이라. 자, 오비를 하고 식수원이면 별로 안했네. 응, 응, 응. 어느 방향으로 뺄까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빼는 게 낫겠죠? 아, 더워. 오른쪽으로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린에 굴곡이 없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린에 굴곡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우측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 오! 나이스 탓. 오, 왜 그래? 오, 이 드림이 너무 쉬워. 나 들어와서는 필요할까 못 쉬워. 양파. 버딧값 양파. 그린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데 굴곡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라인은 별로 상관없이. 그냥 굴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가 12발을 쳤는데. 14발 정도 갔거든요. 한 번씩 보시죠. 빨리 먼저 치세요. 자, 재부님. 들어갔다. 야, 퍼팅은 예술로 하네요. 괜찮습니다. 저렇게 돼야 점차점차 좋아지는 거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나란히. 아, 이거는 어림없는 펫이네요. 어림없는 펫. OK도 못 받아요. 게다가. 자, 조금은 파. 어떻게 해. 나이스. 나이스 파. 역시. 3번을 들어갔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왼쪽 오비 오른쪽 혜자드고. 전략 절벽 보고 치시면 돼요. 아, 저쪽에 커다랗게 있는 절벽을 보고 치면 된다고 합니다. 왼쪽 오비 오른쪽 혜자드. 혜자드. 여기 넘어갑니다. 거리는 총 한 300m 정도 되네요. 절벽이 몇일까요? 조심해야 돼요. 절벽 맞추려고요? 250입니다. 절벽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절벽까지 한번 보내주세요. 아, 여기는 뷰가 참 잘 나오네요. 굿샷. 굿샷. 완전 제대로 먹었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절벽 안 갔어요? 카드결 타고 갔을 것 같아. 오, 카드결 타고 엄청 많이 갔는 거네. 어, 그러신대 그러면. 어디를 하나요? Ț깎아. 이쁘지도 이켠. 여기가 넘고 있겠네. 역바람만이 아니고. 역바람이 많네. 뭐야. 구씨야! 들어오고! 나와! 옳지. 샷. 조금씩. 앗. 공같이. 여기 나무 사이에 있는 하나와트는 세번째인데 세번째 나면 두번째 나면 사이 자 재분임의 샷 사실 여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뒷팔은 백티거든 블랙티하고 저희는 백티가 아니라 화이트티에서 아 이게 좀 저쪽을 보고 있죠 아 이게 슬라이스가 나니까 그런거죠 네 이런겁니다 공략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수직인 프로님이 깔판이 되고 있어요 설치해야 되는데 깔판을 비벼주면 빵권합니다 큰일납니다 조기가 아주 예쁘네요 근데 오른쪽에 조개 이제 조개 시멘트 공장에서 파내는 그겁니다 아까 왼쪽 봤는데 아 우측으로 나가네 저기는 아 저거 뭐 띡 소리까지 났어요 내려온다고 하네요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 캐디의 말을 믿어야 돼 혼자 오기면 뭐 할거야 근데 지금 바람이 선수하게 불고요 왜 이렇게 열려 맞지 왜 이렇게 열려 맞냐 하면 열을 치니까 바꾸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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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쳐야 돼요 아주 깔끔하지 그립을 돌려주세요 여기 침 발라면 되는데 싹 침 발라서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아늑하게 들어와 있는데 바람 부는 날은 이런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가 평소에 바람 많이 불어요 아니요 지금 봄바람이 불어요 우리도 맨날 정반에 안성베네시스 갔을때도 바람 안 분다 그랬는데 그날 바람 엄청 불었거든요 봄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봄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굉장히 가깝네요 아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아 여기 있네요 요거는 원래는 요 앞에다 빼야 됩니다 대부분 근데 요 뒤로 빼야죠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데서 쳐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핀인데 지금 홀키퍼가 있거든요 홀을 바꿔주는 분이 계신데 저 분이 과연 어디에다가 새로 꼽느냐 김팀장님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비슷하게 나갔어요 어디어디 두개밖에 없는데 카트타 아 저기도 하나 있네요 카트 옆길 야 카트 제대로 탔으면 저 앞에 카트까지 갈텐데 아깝습니다 요게 내꺼 같은데 요게 제껍니다 요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있네요 자 저 여기서 김팀장님 이겼어 별 의미 없습니다 스코어로 이기세요 스코어로 아 부추시는 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안부담스럽지 괜찮아요 우리가 다 네 네 자 나나님의 깔판 탈출작전 해줘야 될텐데 말이죠 약간 좌측보고 있죠 오케이 푸시안 잘 쳤는데 조금 짧아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거리상으로는 70 정도 70 이라고 나와있는데 70 보다 더 갈 것 같은데 네 춥바람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놓고 찍어야 되겠어 네 58도 갖다 줬어요 70 저도 58도 주세요 70이라 58도 달라세요 네 70 좀 더대보이긴 하네요 70 카메라가 무거워서 이런 비탈진 곳에서 놓지를 못하네요 한번 찍어주세요 75쯤 되보이네요 72 72 그래요 72 72 그럼 72 네요 하하 활짝 우측을 보고 치겠습니다 자꾸도 왼쪽으로 가니까 살짝 우측이요 예정 여기 밑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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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측을 보고 치니까 똑바로 가네요 이런 이런 왼쪽의 벙커가 무서워서 우측을 치니까 똑바로 가요 아 잘 쳤어요 이번에 진짜 잘 쳤어 거짓말 아니고 잘 쳤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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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찬스 온대면 전부 버디 찬스 입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낙장 부립입니다 낙장 부립 한번 놓으면 끝입니다 어 잘 뛰었는데 야 이거 너무 잘 지었는데 너무 잘 뛰기만 nt 버릇 따 인데 올리면 자연거죠 2온을 하고 3온을 하는 암울하네요 오늘 정말 암울하네요 파만 하면 되죠? 파만 하면 되죠! 버디 할거에요! 버디 할거에요 버디! 제 돈으로요? 그러지! 그러지! 아 여기도 한 15m정도 세 보이는데 약간 아리카리 하네요 좀 아리카리 합니다 이게 그린이 생각보다 많이 고르거든요 지금 약간 오르막이라 여기 보시면 오르막입니다 살짝 오르막이라 좀 어렵긴 하네요 꼬끄만 유지해서 잘 쳐야 됩니다 살짝 뒷땅 쳤어요 뒷땅을 안 쳤으면 좋은데 아 괜찮아요! 여기서 포팅하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보기만 하자 확실히 우측으로 기울고 있죠 먼저 주세요 여덟개 네 여덟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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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나잉 너무 멀리 보내지 마요. 들어가는 줄 알았네. 일단 유난히 오케이. 감사합니다. 짧아. 이게 뭐야 이게. 8,000원 벌었다.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몇 센티를 못 가가지고. 이것도 버디 퍼 있습니다. 아까 포토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림없네요. 살짝 빗나가네요. 지금 간 다음에 서늘서늘합니다. 쌍버지 맞을 뻔했는데. 4번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182미터인데. 5번 한번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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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으로 넘어갔어요. 더 마찬가지로 넘어갔어요. 그림 맞고 왼쪽으로 찼어요. 짧지는 않았습니다. 리어가 없네요. 리어를 못 춰어요. 옆으로 찼어요. 리어 해도 문제일 거 같아. 리어하면 대박이지. 여기서 니어버디 저기가 경사지가 있어서 똑바로만 튀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옆으로 왼쪽으로 튀는 바람에 옹이 안됐어요 쇼게임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뒷바람이 물기 시작하네요 아 요거 좋은데 아 똑같네요 저랑 똑같네요 왼쪽으로 왔습니다 어쩐지 칠 때 그 밑에 볼 뒤에 잔디가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 뒷부분에 잔디가 이게 다 치고 나서 이제 핑계를 대는거죠 거리가 저랑 비슷합니다 멀리 나옵니다 팀팀 옆에 저거 우측인데 저건 몰라요 저건 옆으로 막고 튀어나올수도 있어요 아 오는 안됐네요 네 우리 수지김 프로님이 니어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노마크 샤스 지금 노마크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람내려 바람내려 이거 좋은데요 짧을거 같죠 펑커 펑커 되겠습니다 펑커 아무도 니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쉴 neurons 바람내려 royable monde morte 봐바 맞ा 준비 기다려 Daniel band